그렇습니다마는 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이번에 신일 국방을 이심 김심이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심 정심 이재명의 마음이 김정은의 마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오늘 조선일보 1면은 야당 친일 공세의 여당 축창가 시즌2 이심 김심 아니냐 김신은 김정은입니다 이심 점심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밑에 보니까 태용호 의원이 이재명의 친일몰이 김일성의 갓건 전술을 따른 것이다 갓건 전술 있죠 갓건은 두 개를 귀에 두 개를 딱 묶어가지고 바람을 막을 수가 있는데 하나를 끊어버리면 뭡니까 그냥 벗겨진다는 거죠 한국과 일본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게 되면 당연스럽게 미국과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기현 전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억지 반일몰이는 이심정심 국익을 복무로 공과 자의 정치를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심정심 이재명의 마음이 곧 김정은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안보자의 정치가 민주당을 망치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 생명과 안보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탄조끼를 껴입어도 막아낼 수 없는 진실의 총탄이 관통하려 하자 다급해진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신의 개인적 부패의 비리해미를 모면하기 위한 물타기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흥정수단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밀연합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치부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안보자의 행태이자 자폭성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다루는 것은 어떻게 친일 국방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나 발상을 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한 번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친일 국방이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한밀 그런 해상훈련을 합동해상훈련을 그렇게 간주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김정은이가 가장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심정심 이심김심 이런 표현이 결코 과한 것은 아니죠 마지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북이나 남이나 무식한 사람이 목소리만 크다니 딱 그 짝입니다 억지괴변도 유분수지 이 같은 반일모리로 대북 억지력 강화에 나선 한국 미국 일본 군사훈련의 본질을 훼손하는 적을 이롭게 하는 짓은 딱 이심정심 이재명의 마음이 곧 김정은의 마음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 군사훈련에서 실탄 한 발 쏘지 않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놀이게임으로 전락시켜버리더니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시킨 윤석열 정부의 연합군사훈련을 두고 칭찬은 못해줄 망정 공갈자외성 정치장사를 하려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 떠받드는 민주당에 유전자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안보관이 심의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비판해야 될 세상은 한밀연합훈련을 통해 든든한 안보를 강화해가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무도한 김정은 정권이어야 됩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위해 국익을 볼모라는 공갈자외정치를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경거망동이 계속된다면 국민이 두고 보지 않을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썼네요 이심정심 이심김심 이런 발상을 하는 걸 본 거 참 기가 차네요 태용호 의원이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단 대표의 친일몰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김일성의 오랫동안 부러지져 왔던 그런 대일관계 전략 갓근 전술과 꼭 같은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친일몰이는 김일성의 갓근 전술이다 북한 미사일 계속 날아오는데 이에 대응하는 한밀3국연합훈련이 친일이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바로 김일성의 갓근 전술과 다른바 없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이 어쩌면 이렇게도 북한 노동당의 주장과 완벽하게 부합하는가 태용호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다면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고 아찔한 것이다 친일몰이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재명 대표와 과연 대한민국 공당대표인지 묻고 싶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고 아찔하다 태용호 씨는 국힘당의 국회의원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정작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태용호 의원이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은 갓근 전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정권이 뺏길 뻔했잖아요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5만 표 차가 난 게 아니고 350만 이상 표 차이가 난 것으로 추정되잖아요 25만 표 차이가 아니고 그럼 326만 표 이상 정도를 어떻든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가 이러면 늘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표를 이동했다는 것으로 의심받잖아요 물론 사실로 확정되기에는 검찰 수사가 있어야겠지만 그게 다 여러분 뭡니까 어쩌면 이렇게 북한 노동당의 주장과 완벽해 보이는가 이렇게 분노해야 할 수 있지만 훨씬 더 심각한 것은 선거를 훔쳐 가지고 권력을 장악해서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진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많아야 되고 신임 대통령이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절이고 아찔하다 표를 이동하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건 잘해서가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 실수해 가지고 당선된 건데 그런 거를 국힘당 사람들은 다 깔아뭉개는 거 아닙니까 따라 뭉개니까 그러니까 깔아뭉개인데 다음에 무슨 총선을 이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웃었기도 하고 참 양아치보다 못한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선거 사기 사례들이 선거 데이터로 다 까발겨졌는데도 입을 다물고 가는 걸 보면 사실 대한민국의 지도청들은 양아치 수준보다 못한 거죠 얼마나 앞으로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 두고 봐야겠죠 이게 대일관계와 관련해서 널리 알리는 대남적화 전술 가운데 하나가 갓근 전술이다 머리는 한국이고 갓은 주한민국인데 이 갓근이 미국과 일본이 하고 있는데 이 갓근을 끊으면 그냥 주한민국은 자동적으로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 공당의 당대표나 특정 정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뭡니까 친일 국방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그냥 단순히 순발력을 나무라기 이전에 의식 깊숙이 들어있는 그런 종복적인 그런 색채를 보고 참